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금운동의 플랫폼 보금운동의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주의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사도행전 강의가 시작되어 졌는데 특별히 3월달 들어오면서 이 3운동이 더욱 본격화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시간표와 또 사회 현장의 시간표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또 완전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도행전 안에는 보금이 주는 그 기쁨과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린 자들을 통해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는지가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현장 가운데 펼쳐나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모든 전략이 사도행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핸드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께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또 전도자들처럼 이 안에 숨겨진 보아, 보물 그걸 매주마다 발견하시고 이 보아, 보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현장 가운데 되어져가는 보금운동의 플랫폼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플랫폼, 우리의 보금전도 사역의 출발이요, 또 시작이요, 발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보금이 바로 플랫폼이요, 시작이요, 발판이 되어지며 이러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라는 영적인 콘텐츠, 보금의 콘텐츠가 없으면 절대로 현장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선형축만이라는 이 삶 오직을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계속 고백하시고 또 이 삶 오직을 우리의 영적인 플랫폼으로 삼을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것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라는 참 보금의 진리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역과 현장을 펼쳐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제 매주마다 주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보금이 아닌 삼, 오직의 보금이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기도로 우리에게 뿌리내려지며 정말 현장직인의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증거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먼저 누가 보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공생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기록하였고 이후에 이어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변화시킨 보금이 변화된 보금이 변하는 보금이 로마까지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는 누구냐 당시 로마의 고위직 관리로 추정되어지는 대오빌로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누가가 이 누가 보금에서는 대오빌로에게 대오빌로 각하여 라고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도행전에 와서는 대오빌로여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가 대오빌로의 영적인 지금 그 상태와 영적 성장의 모습에 따라서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금을 쓸 당시에 있는 대오빌로가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대오빌로에게 보금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를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에 쓸 당시가 돼서는 이 대오빌로가 영적인 성장을 하였고 또 함께 누가와 대오빌로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여 한 가족이라는 이런 영적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글을 시작하고 이런 배경에서 그 내용에 맞는 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사밀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새가족 또는 장결자 또는 연약한 자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지는 가운데 특히 새가족이나 또 초신자나 또 지역의 연약한 성도님들이 교회의 정말 여러 가지 통로들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넘어지기도 하시고 상처받기도 하시고 시험들게 되기도 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주차장 못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다 나왔어. 나오다가 접촉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너무 너무 가슴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식당에서 줄 서게 한다고 또는 반찬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예상치 못한 거죠. 그러다가 성도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말에, 이 사람의 모습에, 이 사람의 행동에 또는 이번 주는 또 어떤 분은 말씀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딱 상처가 된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이요. 그런 말씀을 했었어? 했는데 그 말씀이 이분에게는 딱 상처가 되어져가지고 아, 나는 그런가 보다. 이런 분도 있고 진짜 예상치 못했던 하나, 어떠한 부분들 그런 가운데 상처받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분이 다시 회복하여 지도록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24시 깨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믿음에 따라 세밀하게,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것을 이번 주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에 대해서 친히 나타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언약 성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에 40일 동안 집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왜냐?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저주스러운 사건이요 죽음에 그저 머무르지 않고 저주가 아니라 영광된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셨고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이것이 부활을 통해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사실이요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영광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내셨음을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강조하는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석가도 아니요 마음의 또 아니요 또 계속 넷플릭스의 화제가 되어지는 그 나는 신이다 말하는 그 네 명의 교주 또 시즌 2를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회비 교주들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신 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증거해야 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구원자 되신다. 이것이 참복음의 진리이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업에 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오늘 살아가야 될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소망이 임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해나가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지상사역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 얼마나 기쁨과 평안과 충만한 삶인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셨고 강조하셨고 또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도들과 중지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승거한 내용들이 사도 행전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졌고 바울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서신서들을 통해 당시 교회들의 수많은 교회들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달되었고요. 또 사도 요한의 게시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강조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신약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현장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잠시 왕누릇하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채 죄와 저죽 가운데 완전히 매여있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오늘의 현재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억눌려 있고요. 내일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 수많은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 가정에, 그 개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비로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유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면 안됩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래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원단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이 삼실나라 오천 종족 전세계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어떤 미션이에요? 헤블리 미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제림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 그 사이에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현장에 임하고자 뭐해라 확장해 나가고 활성해 나가는 일 가운데 초점 맞추고 우리의 삶을 도전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뭐로 삶운동으로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정말 이 삶운동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나의 업과 나의 만남 가운데 이 삶운동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일 가운데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호자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도전해 나가시고 그러면 됩니다. 삶운동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에 동참하셔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응답 이십호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도록 속이고 이 복음의 능력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복음의 능력이 그저 내 안에만 머무르도록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렇다면 똑같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넘어서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지역과 나의 현장을 살려가는 생명적 역동을 우리에게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령께서는 오늘도 가는 모든 걸음과 현장과 만난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먼저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이 일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생명 살아나는 역동적 복음운동에 지세적 주역으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서게 되시길 바랍니다.